안녕하세요.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14차시 고용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, 그 첫 시간이고요. 오늘 시간에는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,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인데요.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 증대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개념이고요. 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엔드 요건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국인이 고용을 유지를 하면서 직전 3년 평균 임금을 초과해서 임금을 증가시켜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지 이호경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기준이 엔드로 충족이 돼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.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시근로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 상시근로자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이라든지 고액 연봉자 7천만 원 이상을 말하고요. 그다음에 최대 주주 및 친족관계인 등은 제외를 하고서 산정을 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창업해서 첫 해년도라든지 휴업 등으로 인해서 과거 직전 3개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지금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이에 불구하고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상시근로자의 과세년도 증가율이 평균 임금 증가율이 3.8%보다 커야 되고요. 그다음에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를 크거나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직전 과세년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증가율이 음수가 아니라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했을 때 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임금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5%, 기본적으로 5%, 중견기업은 10%, 중소기업은 20%를 공제를 해주는데요.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에서 직전 상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뺀 금액 평균 임금의 1 플러스 3년 평균 증가율이나 3.8%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전년도 기준의 평균 임금 증가율 보다 올해 년도 평균 임금이 증가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금액의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곱하고 여기에 기업의 구분별로 5%, 10%, 20%를 정해서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관련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입니다. 고용 증대 세액 공제도 개념을 보시면 말 그대로 고용이 증대됐을 때 즉 해당 사업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 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고용이 증대돼서 적용을 받고 그 이후 사업 연도 2년, 대기업은 1년인데요. 그 이후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인데요.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총 3개 년도 첫 해를 포함해서 2개 년도이니까 3개 년도 대기업은 총 2개 사업 연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. 이 경우 고려할 사항을 보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 본 근로소득 증대 세액 공제에는 없었지만 고용 증대 세액 공제에서는 추진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가 2년 이내에 만약에 감소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제받았던 그 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경우는 지금 청년이나 장애인과 그 외의 경우를 나눠서 세액 공제되는 금액이 좀 틀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란 15세 이상, 29세 이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청년의 개념들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요. 그 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창업한 경우 창업한 경우에는 앞서 보신 근로소득 증대랑은 틀리게 직전 사업 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0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창업한 연도에도 직원을 뽑았다면 이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요. 세액 공제 금액을 보시면 지금 청년이랑 장애인과 그 외로 구분을 해서 대기업, 중기업,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렇게 각각 구분을 해서 적게는 400만 원에서 크게는 1200만 원까지 청년 등의 경우 그 외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제 금액이 없고요. 최대 중소기업,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77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